종합병원과 전통시장에서 감염이 계속되는 등 대전과 세종, 충남에서 1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. 대전에서는 중앙시장 내 의상실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상가 번영의 관계자 등 5명이 추가 감염돼 관련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. 조리사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전 권양대 병원에서도 50대 환자 1명이 추가돼 같은 병실 내 환자와 보호자 등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천안과 아산에서도 각각 3명과 2명이 추가 확진됐고 세종에서도 3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